네, 금요일 만나는 반가운 얼굴 네 분 오셨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지금도 벌써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소중의 선물 치킨 쿠폰 아이스쇼 관람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첫 번째 이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해서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가 67.2%, 긍정평가는 30.4%로 나왔습니다. 30.4%, 가까스로 30% 턱걸이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은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수치가 60%를 기록했다 하는 것 그리고 연령별로도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0%대 일단 나온 여론조사를 쭉 보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정부에서 전정부 탓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전정부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이런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잘했다고 보느냐, 문재인 정부가 더 못했다고 보느냐 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가 57.8%,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가 32.8%로 나왔습니다. 잘 모름이 9.4%. 아직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만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죠.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북으로 보낸 것 잘못한 거냐, 잘한 거냐 논란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돌려보내기를 잘했다라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잘한 결정이다가 58.9%, 잘못한 결정이 33.5%로 나왔습니다. 지금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사면과 관련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8.15 사면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 궁금한데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33.1%, 반대가 61.2%로 거의 배 가까이 반대 여론이 더 높고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찬성이 65.0%, 반대가 29.8%로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것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봤고요. KBC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조사한 건데요. 잘 못한다라는 응답이 64.2로 지난주보다 4.0%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거죠. 더 높아진 거죠. 긍정평가는 32.5, 지난주에 35.7이었는데 3.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수층의 이탈이 지지율을 좀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C 광주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과 UPI뉴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관련한 논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적절했다가 27.6%, 부적절했다가 65.5%로 직원 채용, 지금 부적절했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절했다가 55.2%, 부적절했다가 37.7%.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여론조사 내용 전달을 해드렸고요.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의원, 주말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하시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실 지금 시기는 여당 쪽 패널들은 신나야 되는 시기인데 마음이 많이 무겁죠. 일단은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조금 주춤한 걸 보이는 것 같아요. 더 큰 폭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죠. 네. 그런데 열대도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와 더불어 지역별로 저는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국민의힘 보수 지지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여론조사 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사실은 향후 지지율 추이를 보는데 예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뿐 아니라 오늘 아침에 10시에 나온 갤럽조사도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점은 어떤 점이냐면 30% 초반대라기보다는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수도권의 핵심 지역인 경기, 인천의 지지율 문제와 더 아픈 거는 중원이라고 하는 스윙스테잇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충청권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 12% 정도가 떨어졌고요. 충청권은. 경기, 인천도 6% 정도가 하락하고 물론 지난주에 비해서는 2% 하락했는데요. 이 점에서는 저희가 정말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인사 문제의 여론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부 정말 전반적인 우리가 한번 재점검, 다시 시작한다,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 대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것부터 살펴보지요. 장윤선 기자, 사실 30%대라고 하는 것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아주 낮은 지지율인데 이게 30.4% 덕거리를 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만약에 20%대까지 떨어지면 정말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는 얘기를 한 2주, 3주 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평론가 분들께서 그리고 여당 의원들께서도 아름아름 30%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수해야 될 선이고 이거 내려가면 정말 큰일 난다. 실제로 지지율 50%까지는 괜찮고 40%대까지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20%대 되면 여당 안에서부터 손절각이 나온다. 이런 분석평가들이 나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지금 그런 위기의 징후들을 알아채시고 뭔가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다. 앞에 민현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의원도 세게 얘기하면서 당을 좀 비대위 체제로 빨리 바꿔서 나가야 되고 대통령실도 좀 정비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미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에 70일인가요? 만에 미국산 쇠고기 여중생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동관 대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물갈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새롭게 좀 내각을 바꿔야만 좀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냐.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경제관료 출신이 비서실장을 해야 될 때냐.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모카 상당히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비서실장하고 있으면 경제라도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아이디를 깡쇄주를 쓰시는 식품 관련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매일 이 시간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 말부터 거래처들의 매출이 20에서 4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무대책이 대책이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고요. 30% 나오는 것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환님. 박진영 교수.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네.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큰 문제 같습니까? 대통령이죠. 사실은 대통령의 태도와 자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이분이 우리가 뽑아놓을 만한 대통령 까미였던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회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책 실패 또는 인사 실패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정책은 바꾸면 됩니다. 인사는 국정 쇄신하면 됩니다. 인사 쇄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주는 대통령의 태도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불구해지는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게 하는 방법은 물론 특히 대통령 씨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의 인사를 쇄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 믿는 사람들 흔히 아는 멘토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셔서 제발 좀 스타일 좀 바꾸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분간 언론에 비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바뀔까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분들이라든가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는 좀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메시지 관리 문제점들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일단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가 분석을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유념치 않는다고 얘기했어도 그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유일한 대안이 장관들이 좀 열심히 방송 나가서 해라.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무너지면요. 이게 정부 정책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다고 홍보부족을 탓을 합니다. 이건 사이클입니다. 이게 돌아옵니다 늘. 그런데 그거는 본질을 본 게 아니죠. 헛다리 짚은 거죠. 정책 때문에 무너진 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 약간의 심리적 기절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는 조금 다르지만 그게 민심의 감정선을 건드린 것으로 갔는데 정책 때문에 무너진 정권은 없고 오직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국민들이 오만하고 국민들이 아주 이 정부가 국민들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지지를 철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건데 제가 여론조사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보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 보냐면 50%선이 유지되느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첫째 주 딱 53%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는 게 대선 득표율 선이 무너지느냐입니다. 48%선인데 이게 6월 셋째 주선에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데드크로스가 긍정부정의 데드크로스 선이 무너지느냐. 이것 보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30%를 유지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무려 두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달 사이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호라고 저는 봐야죠. 그러니까 30% 지지를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 3명 중 2명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 3명이 뭐 있어서 2명이 욕하는데 1명이 어떻게 방어합니까. 민심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0%선을 보는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1명까지 여기다 등을 돌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건 위기가 맞으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근길 문답도 조금 요즘 보면 방식을 바꿨잖아요. 이런 작은 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일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한 달 후 정도에 남은 8.15 경축서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제2의 취임사를 한다. 나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께 지난 100일에 내가 어떤 오류와 이런 어떤 부족함들을 내가 성찰하고 한 번 가보겠다. 이러면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히 이건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면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당 내용으로 더 급격히 쏠림 현상을 주었던 것도 굉장히 심각한 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련된 취임 100일 퍼포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8.15 경축사가 제2의 취임사가 돼야 된다. 그 말씀 쏙 와닿는데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이 정부의 미래 비전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정당에서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 동의했건 안 했건 키워드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없어요. 초반에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개혁하겠다 노동 개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럼 그 개혁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만들고 한마디로 국정 비전이죠. 그거를 던져서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정쟁을 하든 싸우든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원에서의 국민들께 그래서 아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라는 이 키워드를 던져줘야 되는 시점이고 이미 사실 좀 지났죠. 이번 8.15을 기점으로 그거를 던져줘야 스타 장관도 나오고 스타 수석도 나오지 지금처럼 다들 대통령 뒤에 숨어서 대통령이 온 화살을 다 막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의견 보내주시는데 속상해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김병문님 8.15 기념 연설 자격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올려주셨고요. 순당 5,500님 한 번 떨어지 실례는 돌아오지 않지요. 이렇게 비판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스타님. 엠비 때는 광우병이라는 큰 사건이라도 있었는데 그래서 20%대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큰 사건 없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영마살림. 도어 스태핑하면서 대통령 스타가 됐는데 장관이 스타 되려면 장관들도 도어 스태핑 시작합시다. 이거 대안이 될까요 장윤성 기자 구호봉돌림. 두 달 버릇 5년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면서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것도 과연 방향을 잘 짚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보면 하나도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누가 더 잘했다고 보느냐.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57.8 윤석열 정부가 32.8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그거 아니거든. 그리고 전 정부 탓 계속하지 말고 당신들이 뭐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전 정부 탓을 하면 이게 결국은 여론을 역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진영 교수님. 심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받거든요. 거기도 보니까요. 다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되돌리겠습니다. 방역도 기존 문재인 정부는 정치 방역이고 우리는 과학 방역이다. 그런데 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데이터에 의존해가지고 진행되는 건데 그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아직도 야당하듯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가 하는 이야기에 여당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비전. 국가 비전. 110대 정책 과제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대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도 야당으로서 싸우는 정당이다. 싸우는 정권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도 대통령 선거하듯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저는 차라리 자신 없으면 관료라든가 공직사회에 맡겨가지고 다시 국가 시스템을 재점검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유성 기자. 탈북어민 북송도 그렇습니다. 지금 잘했다가 58.9고 잘못했다가 33.5인데 그러니까 돌려보내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데 지금 이것을 계속 이슈로 삼고 tf까지 꾸려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16명 죽였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태용호 의원인가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살인자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정권에서 했던 조사 자체가 그냥 사실 어제 한기호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다 조작했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북송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다 조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한미연합이 함께했던 SI 정보 자체가 그러면 그 정보를 조작하는데 미국도 가담했다는 얘기냐. 이런 반론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신문을 이 두 사람을 각각 개별적으로 해서 나중에 합쳐보니까 둘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실제로 고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작을 했단 말이냐. 그러면 전문가들이 합동조사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다 같이 국방부, 국정원 등등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조작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냐. 이런 거 자체가 좀 너무하다. 이런 비판이 많은 것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정 정도 납득하고 타당하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해운 정보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영화 황해를 보는 것 같았다. 이런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실 이제 소위 신색깔론 이런 것들이 북한 문제를 제기하면 보수층이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했을 수는 있는데 소수 결집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 전국을 전환시키는데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계속 이 문제를 몰고 늘어진다. 이 표현은 좀 그렇고 계속 문제를 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민현주 의원.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지지율을 올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믿고요. 다만 그런데 이 살인자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이건 절차를 무시한 건 맞고요. 제대로 절차를 지켜지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서해 피사의 공무원 사건과 연이어서 이 절차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라고 했던 점까지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직접 다룬다거나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무리한 여당에서 내부에서 좀 무리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분노했고 살인자건 아니건 간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사람을 끌고 가라고까지 나왔는데 동영상이 공개된다거나 대통령실에 직접 언급이 나간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는 검찰 조사에 맡기고 정부 여당은 정말 민생과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 우리 보내주시는 분들도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강인디아나님 북풍 이제 안 먹힙니다. 그런 얘기하셨고요. 심쿵 자몽 일기 쓰시는 분. 조금 있으면 북한 의민 유공자 추대하자고 하겠네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코로나 환자는 늘고 있는데 정은경 청장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수정 김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1부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2부에서도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죠.